운동해야지 오빠 오늘의 교훈이 뭐야? 오늘의 교훈은? 빕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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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교훈은? 저게 개있다? 아 대박 나 이거 왜 하고 있어? 나 뭐하는거 아직? 빕스에 이게? 빕스에 이게? 오 말도 안 돼 미친거 아냐? 아니 아빠 와인도 무제한이래 진짜? 나 오늘 한 번 와인 마셔볼까? 오늘 너무 잘 왔다 오늘 만취하게 여기서 한 번 근데 아빠 엄마랑 아빠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 당연히 엄마 포기 여긴가 봐 아 치즈 플레이팅까지 있고 너무 좋다 치즈 플레이팅까지 있고 종류는 한 종류인가 봐? 아 이거 이거 아긴거 같은데? 저기 다 써있다 나 눈이 안 좋은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한번 먹었을때 먹고 나서 이거랑 응? 이건 100%인가? 섞을거라고? 섞었네? 이건 레드와인 어차피 와인은 한 종류야 네 그치? 응 아니 빕스에 이게 무슨일이야 어? 나 빕스에서 내가 개를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응 천천히 먹어 응? 천천히 먹어 2시간 만 밖에 안되네 우리가 시간이 한정적이라 2시간 반이면 충분히 먹겠다 그치? 응 모자라 모자라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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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거 다져 하나만 만들자 일단 조금만 넣어야지 아직 먹을게 많은데 됐어 수쭈 그냥 저희 쌀국수 넣고 맛있어 우와 변했네 우와 이거 어디갔을까? 우와 우와 저게 어떻게 각도가 맞나?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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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폭풍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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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데 이거 이거 아 그걸 누르면 누르면 무인로봇이 오는거야? 응 오 귀여워 왔어 응 2층에는 접시 집기류 2층에는 쓰레기 아 쓰레기 없다고 2층에는 접시 2층에는 접시 2층에는 접시 다 하면 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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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 말해도 되지 너무 좋다 아이 귀여워 땡큐 뭐라고? 땡큐 로봇이 다 만들어진 쌀국수 한번 먹어라 쟤 로봇이 다 만들어졌어 못 만들어먹어 맛있어? 잘 안먹고 똑같아 왠지 더 정확할 것 같아 오버쿡도 안되고 덜 익히지도 않고 아 귀여워 야 이러다 진짜 로봇이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거 아니야? 아니 엄마 아빠랑 나랑 로봇한테 쌀국수 받고 오면서 대란 다쳤단 말이야 진짜 로봇이랑 공존하는 세상 같더라 그치? 야 아빠는 어렸을 때 만화에서 나오는데 만화 그래서 지금 현실화가 들어있어 그니까 하나가 그냥 한잔 또 한잔 샤워 한번 한잔 전복이라고 부릅니다 전복 전복 전복이 있어 여기 왜이래여기 여기 여기 소라 이건 개겠지 뭐 이거 아직 없네 전복 대표메이예요 아빠 근데 얘 등 봐봐 얘가 배야 아빠 등 한 번만 보여주면 안돼? 누가 섹출한 것 같아 귀여운데? 얘는 먹기 좀 미안한데? 발끝도 똑같이 빨갛더 일곱 개가 먹어봐 원래 개는 먹을게 많이 없어 보긴 한데 몸통이 제일 많아 어떻게 뜯어? 단인해 원래 이렇게 뜯는거야 먹을때가 없을 것 같아 약간 내장 긁어먹는 것 같은데 맞아 내장 아니야? 맛있어 보이네 이거 해산물 먹어도 되나? 아빠 먹은 것만 지금 응? 먹어도 바로 즉사하진 않으니까 어때? 우린 즉사만 안하면 먹고 일단 대맛이야? 맛은 있다 맛은 있지 우와 우와 근데 이거 똥 먹어도 돼? 아 근데 빼고 먹자 찝찝하니까 난 옛날에는 이게 똥인지도 모르고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약간 씁쓸해 알고 나서 못먹겠어 네가 괜찮지? 응 맛있어? 맛있어? 고소해 엄청 많아 핫포 완전 끝내줘 나도 먹고 와야지 비료가 어마어마해 맛있어? 맛있어? 응 웬만한 사쿠 찍고도 났다 어 맛있는데? 아 응 수박 카치 만들어줄게 어떻게 만들어? 수박을 넣어 수박 국물이랑 같이 아 한 열한 덜 넣으면 되겠다 됐어 또 뭐 넣어? 사이드 넣을게? 어 아 이게 화채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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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 낼거 없나? 아냐 아냐 충분해 됐어? 훌륭해 우리 저 망고 좀 넣어볼까? 아 그럴까? 응 망고 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아 색깔 좋아 색깔 좋아 색깔 좋아 엄마 아빠 1인 화채집 온 거 같은데 이게 수박 카치만 넣어 단맛이 2배는 더 많아 나 마시고 싶어 저 물 야 이 맛도 미쳤네 야 국무집 마셔도 돼? 어? 입대고? 아 따로 해먹자 우리 그래 우리 따로 해먹자 저거 다 아빠 거 맛있어? 응 어머 난 저거 마셔야겠네 와 빅스에서 하채로 오기 너무 좋은데? 엄마 가닐라 달라지? 응 난 녹차 이거 두 개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아니 나가는 게 이 나 이 손에 느까더니 아빠 여기는 바닐라만 담고 나 내 거는 콘으로 따로 먹어야 돼 짠 감사합니다 젤라또 같아 저거 3500원이에요 뜨거운 커피를 아이스커피로 만들어 먹었지 엄마는 라떼 케이크도 고급적 아 너무 맛있어 그치 아 맛있지 커피가 정말 좋은데 그래서 아 그건가? 맛있어 아까 잘 먹었어? 응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거 내가 사는 거 알지? 알지 땡큐 아 우리 3명 먹었는데 얼마 나온 거야? 143,700원 많이 나왔네 아 배불러 야 배도 부르는데 막 지리겠다고 왔어 운 아 우리 그때 신겼던 운동기 걸까? 그렇게 하고 전북민이 재미어트 하는 날 아 다이어트가 재미어트야? 재미어트야? 재밌어? 무서워 아니 아빠 얘 지금 너무 무서워 운동해야 돼 오빠 오늘의 교훈이 뭐야 오늘의 교훈은 적게 먹고 적게 운동하자 죽었어